잘했다. 나 그런지 괜찮아. 잘했다 좋아. 우리의 혜택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. 그게 그게. 일단 스타킹 그대로. 스타킹에 골프 중. 좀 더 가까워졌어.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. 위에서 아래로 찍는 감성이 됐어. 아니요. 좀만 위에 올려주세요. 바라는 게 너무 많네. 더 가까이 가달라고? 어때? 이건 어떤데? 이건 어떤데? 젠장 어릴 거 아니야? 아니 이렇게 막 쫀득쫀득해. 말랑말랑해요. 말랑말랑해요. 약간 이런 거야. 오늘 사장님이 미쳤어요. 이 컨셉이었는데. 그쵸. 가자. 나 뭐 하자. 가자. 어떡해. 우리 둘이 라멘. 그거 좀 팔았어? 어? 아니? 야 팔아야지. 나 오면 가려고 가라는데. 이벤트. 형이 얼마나 스페인이야. 근데 불필표하고 가면. 이 치매. 치매 예방도 돼.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. 이거랑 하여튼 이거. 가랫도. 나 지금 하룩치 괜찮아요. 가랫도 좋아요. 가랫도 좋아요. 원래 눈살이 좋지. 네?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비싸 원래. 여기 안에 이제 우리 포카가 들어왔다고. 올라오면 사실 같이 해가지고. 다섯 개 다섯 개. 열 개 하자 열 개 열 개. 이거 찍어줘 봐. 이렇게 해. 카테니 주자. 같이 한 번. 안에 치매가 되게 많아요. 근데 다른 거 뽑은 파랑. 그때 와서 뽑은 파랑 있잖아. 이렇게 하자. 일단 싸고 좋은 것까지는 알겠는데. 이게 엔터스템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. 제가 같이 먼저 줄봐. 구매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보내주세요. 어때 어때? 그러니? 랜덤이 된다고? 랜덤 랜덤. 어때 어때? 저는. 제 옷. 아 이런 옷이다. 여러분들이 예쁘다 했던 옷. 비키니 비키니. 아 비키니. 여러분 저 비키니 좀 주는데? 형이 입었던? 아 근데 진짜 한 번밖에 안 했어요. 수박할 때 입었어. 어머나. 어디 사이트에서 패 거 같은 느낌인데. 아니지. 아예. 패티 파는 게 아니다. 스타킹 파는 게 아니다. 근데 이 형은 다 철저하게. 위생적으로. 라인 거 하고 했지? 다 맞아. 라인 거 다 하고 했어요. 아 새 거구나. 여러분 이제 여름이니까. 그쪽 어깨에서는 좀 같이 떨어지겠네. 오케이. 같이 떨어진다고. 그쪽 어깨에서는. 오케이. 오케이. 제일 좋은 거. 가수 뽕. 진짜 좋은 거. 제일 좋은 거. 근데 그 여자들만 좋아할 수 있는데. 제이랑 같이 줄먹기. 너무 이좋다. 아니지. 팬들은 엄청 먹고 싶어. 그렇지? 야야. 네. 이렇게 해. 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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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발. 그냥. 그 다음에 현서는 뭐 할 거야. 그럼 나도 술 데이트. 아니 좀. 아이디어 좋아. 좀 만들어서 먼저 가지 좀 말고. 더 이상 볼 줄 하지. 너 지금 신었던 스타킹 그대로 해. 오케이 스타킹에 팬티 좀. 오케이. 대신 내 팬티 할아버지 팬티 입은 거 아이고 싶다. 아 줄 수 있는데 나 다음 때 리본 하나 달리는 할아버지 팬티 입은 사이즈 팬티. 방송 끝나면 요청사항. 근데 참고로 빨아서 안 줘. 그냥 똥 그대로는 더 있어. 참고로 갈색으로 갈면 더 있어. 에? 사와야지. 정리 한 번 해볼까요 그러면? 저는 이벤트 비키 몇 개 몇 명? 세 명? 세 명? 오케이. 제가 예쁜 거 세 개 뽑아서 드릴게요. 오케이. 그다음 현서. 나 어떡해 나희만 팬티 세 개 해? 근데 이거 팬티가 없는데? 나 그런 거 하고 싶었는데. 지혁 씨 사는 사람한테 가서 저 받아두고. 너도 은근슬쩍 지금 신자바퀴에서 뽑을 거 안 잡는 거 같은데. 그냥 하고 싶었거든. 시가포리여도? 제주도여도? 외국은 안 되고 제주도 오케이. 아 잘 먹었지? 아 잘 먹었지? 오케이 그다음 정재일. 나 지방관절 체력 이용권. 지방관절 너무 화난 콘텐츠라 이 프로스타가 될 수 있다는 점. 정재일이 더 많은 인사자들. 저런 말 제일 재밌는 사람? 계속 재미야. 솔직히 재밌는 줄 알고 진짜 잘한다. 지금 정재일이 더 많은 인사자들. 그럼 너는 뭐야? 너는 술술 이용권? 나는 술술 이용권. 얼마까지? 얼마까지? 지방 없이? 벗가락이? X5 아니 인원을 다 인원. 10명이서 회심하고 50만 원짜리 4명 그리고 희동과의 식사권 1회 오 잘해라 dri December 야 나 이빨 나가 배송 요청사항에다가 크리에이터마다 선물이 다르잖아요 선물을 받고싶은 크리에 이름을 입력한다 그냥 이름만? 이름이랑 나이 어 spaces 어쨌든 뭔가...쟤 어필할 수 있는 좋은데 뭔가... 언급좋아 뭔가 한 마디 있으면 좋아요 꼭 받아야만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 그럼 내가 뽑는다 네 우리가 직접 좀... 전체 중의 구매 금액 제일 높은 사람을 회사 투어를 시켜주자. 오~~ 전체 중에 구매 금액 제일 높은 사람을 회사 투어를 한번 시켜주자. 매일 구매 큰사람 근데 회사 통화 정계 PD분들도 보고 일하는 환경 한번 소개시켜주고 일하는 환경 한번 소개시켜주고 여기 보시면 1등 친구 데려올 수 있고 동작을 멤버들 보여드리고요 정의용 이재승 마스크 벗은 버전 실물 보여드리고요 이동이 이마 끝에도 만져볼 수 있게 저랑 저희랑 세몰로 충분하게 할게요 이벤트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이벤트 폭탄이네 이벤트 괜찮지? 이게 우리 거 파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만 그만 오케이 애플트립 초대하기 한 명 이번에는 너무 좋다 누구 누구 2등? 현서제이 희연하고 나랑 같이 술 먹기 오케이 2등 3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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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나의 마흔 하난데 이걸 껴말어 이거 뭔데 지기 싫으노 3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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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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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,000 예외자 쇼핑몰 1,800 1,800 2,800 2,800 2,800 3,800 3,800 1,800원이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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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헌을 나서니까 빨리 도전해. 그러니까 3만원이면은 진짜 괜찮은데? 지금까지 많이 샀어? 정말 멋있어. 응. 좋은가? 거의 뭐... 이벤트를 거의 한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산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. 이러네. 이벤트가 더 많아. 개적자라고 하자, 그러니까. 시청자 중에 1,000명이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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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500명이란다. 2,500명이란다. 나를 시작하기 좋아 12,500명이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